16기 광수에 대한 직원 A씨의 폭로 그립 블라인드에 올라왔습니다. A씨는 광수와 함께 일하는 디자이너, 동업자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광수야, 노동청 수사관도 여성 비사원이랑 니 관계가 엄청 이상하다더라. A씨는 다른 사무실에 혼자 두고 광수 너랑 니가 경력 없는데 젊다는 이유만으로 억지 부려서 뽑은 여직원 B랑 한 달 넘게 다른 지역 사무실에서 단 둘이 근무한 건 인터뷰에서 얘기 안 했나 보다? A는 문서, 증거 있는 것만 주장하는 거고 너는 입으로만 부풀려서 싸지르는 거고 임시공휴일에 쉬다가 사건 터지니까 갑자기 출근하라고 B사원이랑 너는 그냥 쉬었잖니 사이좋게 라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광수는 과거 피소를 당한 것에 대해 동업자 A씨의 주장을 반박했으며 A씨가 직장 내 괴롭힘, 인격 모독과 폭언, 무단결근 등의 이유로 징계해고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라인드 폭로 글에서 말한 A씨가 여성 비사원을 괴롭혔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A씨는 광수가 명절 출근을 지시하는가 하면 디자이너인 A씨에게 노트북이 아닌 A4 용지에 스케치를 시키는 등 비상식적인 업무 지시를 하며 갑질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수는 A씨의 회사 출입 카드를 영구정지하고 개인 비품 회수를 방해했으며 별도 사무실을 지정해 출근을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광수는 회사 출입 카드 정지, 노트북 압수 등의 사실은 인정하지만 모두 회사 보안상의 이유였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광수는 A씨가 퇴사 의사를 밝힌 이후 회사 제품 관련 유튜브 영상을 임의로 삭제하고 홈페이지 사진도 승인 없이 수정했다며 A4 용지의 스케치 업무를 지시한 건 노트북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당하거나 과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16기 광수는 동업자 A씨와 법적 공방 중에 있으며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